최근 제로투로 난리 난 문월, 생얼 공개되자 반응 쏟아졌다. 아프리카 BJ 문월이 민얼굴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. 문월은 막 세안을 맞춰 화장하지 않은 생얼에도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했다. 일부 팬들이 정말 존자리다라는 멘트를 남기자 문월은 뭔 존자리예요 하면서 부끄러워했다. FM 코리아에서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진짜 무결점 외모, 여자들한테도 고백받았다는 게 사실인가 보다 김태리 닮았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. 한편 문월은 지난해 트위치에서 아프리카 tv로 이적 후 청순한 외모와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인기를 끌고 있다. 지난 24일 아프리카 포커 방송에 출연해 개인 방송보다 빛나는 외모를 자랑해 공방 여신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.